메이븐은 화성 궤도에 머무르며 화성의 대기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는 탐사선으로 화성의 대기와 화성의 물이 존재하게 된 배경을 알아내는 것이 주 목적이다. 메이븐은 애틀러스 브이로켓에 탑재되어 2013년 11월 18일에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1단 로켓 연소가 끝난 직후에 2단 로켓인 센타우르가 점화되어 지구 저궤도에 진입했고 27분 정도 지구 저궤도에 머무른 이후 약 5분 동안 센타우르 로켓을 통해 태양주의 궤도에서 화성으로 가는 호만전이 궤도를 형성했다. 이후 2014년 9월 22일에 최원점 6200km 최근점 150km인 화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메이븐을 실은 애틀러스 브이로켓의 발사 장면 메이븐은 피닉스 외 많은 탐사선들과 더불어 2010년에 중단된 나사의 마스 스카우트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마스 스카우트 프로그램은 약 1억 8700만 달러의 발사비용을 제외한 총 비용을 4억 8500만 비용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목표로 발사비용을 포함한 총 임무 비용은 약 6억 7100만 달러였다. 2008년 9월 15일에 나사는 8가지 후보 중에서 마지막 2013 마스 스카우트 프로젝트로 메이븐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름의 의미는 전문가 란 뜻의 영단어 메이븐에서 따왔다. 2013년 8월 2일에 메이븐은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 수송되어 발사 준비에 들어갔고 2013년 11월 18일에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애틀러스 브이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화성 궤도에는 인도의 화성 탐사선인 만갈리안이 도착한 2014년 9월 24일이 이틀 전인 2014년 9월 20일에 화성 궤도에 진입했다. 2013년 10월 1일에 메이븐 발사 7주를 남긴 채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건 발생하여 메이븐 발사가 26개월 후로 지연되는 위기에 처했으나 2013년 11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발사하지 않으면 화성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발사 시기를 놓치게 되고 더불어 나사가 이틀 뒤에 현재 화성 로버 미션인 큐리오시티 로버와 오퍼튜니티 로버의 중간 기점지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발사를 연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2014년 9월 22일에 메이븐은 약 10개월 동안 711km를 비행하여 화성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